와 하영이가 A 너무 잘 썼네 제가 A 더 잘 써요 오 이만누이도 잘 써요 봐봐 거기 그렇게 해서 A는 A는 그렇게 쓰는게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잘 써야 돼요 응 손님과 저 B해도 돼요? 아아 네 하영이가 믿어주네 하영이가 믿어주네 그쪽 미애도 조금 안 사려진 말고 아 에이 애비스 사고 싶어? 어? 애비스 사고 싶어? 네 자 하영기도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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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이거 이게 십이다 여기 내가 돌아오는 길에 망하기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근처를 둘러보아도 주인은 없었어요 스마그 저랴 어떤 Stay